저희 팀 이름 아큐아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요? 아! 아! 저희 팀 이름 아큐아고요. 저희가 여러분들 공연 보여드리려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 공연 자주 보러 가주시면 감사했습니다. 알겠죠? 네! 이제 저희가 진짜 몇 곡이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박수라고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과학곡 한 번 또 바로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공연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. 네. 피스 플리스. 피쉬. 피쉬 피쉬. 땡큐. 아! 가끔 영어 사뻤쓰는데 그 이유가 어릴 때 파주 영어노라 돼서 한 3개월 정도 있어가지고 지금 영화가 또 몸에 배워있어요. 좀 안내해주시면. 혹시 영어 잘하시는 거 있나요? 네. 5곡분들이 상담하신분 가만히 나중에 프리토킹 한 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 곡! 배워보도록 할게요. 준비됐을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파이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준비됐을까요? 네. 됐을까요? 됐을까요? 네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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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기도하는 곳의 그 꿈이에요 병을 안은 주로 쫓아지는 주로 내 안에 언던던던더 언던던던던더 아름다운 새벽에 난 배로운 voices 나를 미치게 하지 You are my master You are me You are me 난 담기 You are my master 우리 자신있는 champion 내 안에 모든 게 내가 너의 가슴 더 강름던던더 안 더 안 더 더 아름다운 실루엣 감미로운 voice에 나를 미치게 하지 You're my say You're my m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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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my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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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아파만 하나도 여기jar 너와 이ک일과 난 이켓 fordi 너와 이켓 넌의 선정 하하 Shame 저의 목소리 너와 이켓 널 속에 너를 달려온다 내켓 육기 박수 와우 박수 우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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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치자 으어어어